11시 반에 매주 화요일날 시작하는 AM 매니지먼트와 함께하는 AM 리포트 라이브 오늘도 저희가 뉴스 체크를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대비해서는 이번 주 화요일,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화요일날 많은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간으로 화요일은 미국 시간 월요일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좀 발표가 되고 생겨나고 없어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래서 항상 화요일 이 오전장을 체크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상당히 고대인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출근했을 때만 해도 6만 9천 달러였던 비트코인이 방금 방송 시작 전에 보니까 6만 7천 달러대로 내려왔더라고요. 네. 오늘 차트 방송 잠시 후에 송승제널리스트와 함께 차트를 시황을 알아보실 텐데 사실 저희가 오늘 오전 우리 시간으로 한 10시, 9시 반부터 이제 오늘 방송을 이제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때는 지지선이 6만 9천에 온전히 형성이 돼 있나보다 이런 소리를 이제 농담 삼아서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핵도 없죠. 역시 화요일입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 가격 6만 8천 100달러도 안 되고요. 6만 8천 달러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더리움이 지난주에 뭐 3만 8천, 아 3천 8백 달러 이 정도에서 계속 이제 미동 없이 계속 횡보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드렸었는데 역시 텍도 없죠. 또 많이 두루룩 빠졌습니다. 한 주 만에 지금 300달러 거의 주당으로는 이제 한 5% 정도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사이에 솔라나도 역시 한번 반등을 시도했다가 처절하게 물을 먹고 같이 미끄러졌습니다. 네. 같이 미끄러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나스닥을 비롯한 S&P500과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미국 증시는 오늘 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요. 크립토는 왜 이러죠? 크립토는 왜 이러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썸네일에 크립토는 왜 이 모양이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일단 앞쪽에서는 저희가 이제 이현지 아나운서와 제가 뉴스를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 뒤에 시황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들어오신 분들 중에 오늘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소중한 소중하고 귀엽고 아름다운 크립토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채팅창에다가 좀 차트 좀 봐주세요. 이렇게 써주시면 저희가 시간이 되는 대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W소나타77님께서 원빈과 신세경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만 약간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안내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코인마켓 캡 차트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6만 8천 달러에서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린 지 지금 1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6만 7천 9백 달러까지 다시 밀렸습니다. 1시간 전보다 2% 정도 빠졌고요. 어제보다도 2.5% 빠졌으니까 상당히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 6만 9천에서 지금 스르륵 스르륵 내리고 있는데 정확히 이 1시간 사이에 이 변동 요인에 대해서는 차트를 좀 개봉을 해봐야 해부학 실습을 좀 해봐야 좀 알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더리움 ETH는 3,588달러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3,600, 3,700 정도에서 움직이고 그런데 뉴스들은 재미있는 게 이제 앞자리가 3이 아닌 이더리움을 많이들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6월 11일 오전 현재 기준으로는 3,50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확실히 이더리움 ETF 관련돼서 1차 승인은 났지만 이게 진짜로 출시가 되어서 거래가 개시되는 날은 언제일지 그래서 실제로 ETF를 통한 이더리움의 매수세가 언제부터 유입이 될지 이거에 대한 전망이 좀 아직은 불투명한 정말 낭설만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좀 지켜봐야겠다라는 것이고 이더리움이 또 알트 대장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알트 대장인 이더리움이 좀 불을 뿜어줘야 나머지도 좋은 시장 변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솔라나 155달러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솔라나는 차트적으로는 상당히 깔끔한 움직임을 보인다고 했지만 이제 수치적으로는 가격적으로는 7일 동안 6% 이상 빠졌고요. 리플도 7% 정도 빠져서 저희가 그동안 0.52달러 정도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 리플을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거의 뭐 이건 챌린지하는 그런 느낌인데요. 0.48달러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이제 이현지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기도 했겠지만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랩스 CEO가 이제 리플 가지고 뭘 한다고요? ETF를 하겠다고. ETF를 내년에는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2025년에는? 네. 팍스 비즈니스 뉴스와 인터뷰를 자신 있게 내놓았는데 그 자신감과는 다른 가격의 결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도지코인과 시바이노, 밈코인 대장인데 더 이상 밈이 아닌 이 두 친구들은 여전히 시가총액 10위권 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유지를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지금 알트가 힘을 많이 못 쓰고 있다. 그런 상황으로 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눈길을 끈 것이 오른쪽 상단에 이제 그리드 앤 피어 인덱스인데요. 이 그리드 앤 피어 인덱스를 지금 보시면 숫자가 60이 찍혀 있지 않습니까? 많이 떨어졌네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좀 탐욕이 좀 발생을 해야 매수세가 들어올 것이고 여러 가지로 지금 시장에 돈이 돌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의 60이라는 수치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FOMC 회의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FOMC 회의는 오늘 밤부터 미국에서 열리게 돼서 아마 저희가 목요일날 종호회 코인 라이브 할 때쯤 이제 확정된 내용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팔짱 끼고 관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수영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호님도 안녕하십니까. 38.5K 지지선이 무너졌네요. 이게 아마도 이제 이더리움 얘기인데 3.85K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지지선이 지금 무너졌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잠시 뒤에 차트를 좀 말씀드린 대로 해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드코인 좀 분석 부탁드려요. 요새 월드코인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져서 이따가 시간 되면은 WLD를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지표가 다 상승했는데 크립토 마켓만 지금 이렇게 빨간불을 켜면서 삐용삐용하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자 인베스팅 닷컴 보겠습니다. 자 인데이스 위주로 보면요. 나우존스 지수 그리고 s&p500 지수 나스닥 지수 전부 뭐 크립토 기준으로는 많이 오른 퍼센티지는 아니지만 일단은 올랐고 중요한 건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많은 이슈를 남기고 있는 그리고 지금 맥니피센트 7으로 압축되는 그런 주요 종목들에 돈이 몰리고 또 나스닥 나스닥이랜다 엔비디아가 상당히 좋은 모습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수적으로 그런 모습 보이는데 엔비디아 역시 올랐죠. 엔비디아가 오늘 미국장 얘기 잠깐 하자면 오늘 엔비디아 사러 들어가신 분들 깜짝 놀랐을 수 있습니다. 액면 분할을 했잖아요. 액면 분할을 오늘부터 갑자기 발동 을 할 바람에 어제까지 1200달러였다가 120달러야? 풍랑켰나? 이런 건 아니죠. 10분의 1로 액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액분을 하면 이제 쪼각이 작아지기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 같은 미국 주식 같은 것들은 이제 사토시단이 이런 거 없잖아요. 없죠. 한 주부터 살 수 있기 때문에 비쌌는데 이제 15만 원이라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부터 이제 사볼 만하다. 네. 그래서 매수세가 들어와서 퍼센티지가 플러스로 양전을 하는 모습 보였고 게임스탑은 이제 밈 주식의 대표주자인데 이거 내러티브는 이제 따로 JJ 크리토라이브에서 설명해 드리고 있고요. 애플과 테슬라, AMD 모두 빠지는 가운데 나머지 이제 실적 발표에 또 들어가는 시즌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전체적으로 상품 시장도 마이너스를 돌아서는 모습이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시장의 돈이 플러스가 된 데가 어디다? 미국 증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돈들이 돌고 돌아서 이게 리사이클이라고 그러죠. 이제 서클레이션이 사이클되어서 다 미국 장으로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였던 게 어제 장이었다. 커런시 보시면 지금 올라가고 있고 S&P500 관련 다오전스 관련된 것만 다 플러스로 돌아서는 모습 초록불이네요. 네. 그래서 크리프터 커런시는 마이너스 빨간불이고요. 지금 다 파란색인 건 다 미국 장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자 비트코인 얘기를 좀 이제 다시 돌아서 해보겠습니다. 이제 크리프토를 봐야 되니까요. 크리프토 ETF 펀드플로우 테이블인데 이거는 이제 팟사이드 인베스터에서 매일 아침에 아주 친절하게 너무나 고맙게도 세상엔 이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네. 정리를 해서 보여주시는 분인데 아직 이제 IBIT, 블랙락의 ETF는 확정치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추세가 지난주 어제자로 어제자까지만 해도 미국장 기준으로 19일 연속 순유입이었는데 네. 19 거래일 연속 순유입이었는데 여기서 IBIT가 막아주지 못하면 19일 연속 거래는 마감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눈에 띄는 것이 이제 FBTC 이제 피델리티의 비트코인 ETF가 오늘 유출이 됐습니다. 그렇네요. 네. 3밀리언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마이너스로 전환했다는 것이 상당히 시장에는 조금 신호를 준 그런 모습이었고 GBTC가 큰일 났는데요. 네. 지금 이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모든 것이 GBTC가 3,760억 달러 그리고 3,630만 달러 맞죠? 내 말이 자꾸 헷갈리는데 아무튼 숫자가 이제 밀리언 달러예요. 3일 연속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시장이 계속해서 플러스 됐었는데 과연 오늘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도 오후쯤 되면 확정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ETF에 대한 유입세는 굉장히 상승세였던 것이 지난 거의 한 달간의 그런 추이였다. 이제 거래일 기준이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자는 완전 반영이 되진 않았는데 블랙락의 IBIT와 그 다음에 그레이스케일의 GBTC와의 그런 경쟁, 경쟁이지. 일종의 경쟁인데 이제 28만 개로 동타가 됐었던 두 친구인데 지금 아이쉐어스 비트코인 트러스트 블랙락의 IBIT는 30만 개를 넘어서면서 저만치 도망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2,100만 개 중에 비중도 1.45%를 넘어서면서 상당히 독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미국 ETF들은 토탈에서 90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90만 개를 돌파한 BTC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4.5%의 비중을 갖기 위해서 상당히 위로 올라가고 있다.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것이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비트코인 관련된 ETF를 다 더했을 때 5.2% 정도 되는데 미국의 11개만 해서 4.2%예요. 그러니까 미국 돈들이 다 빨려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요. 5개월 만에 저 정도의 수치를 기록했다는 게 진짜 빠른 시간 안에 많은 돈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피델리티도 그렇고요. 아크 인베스트 앤 아크와 21세어즈가 같이 만든 ETF도 조금 더 선전을 했으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트와이즈의 ETF가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비트와이즈, 매트오건이라는 CIO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ETF가 여기는 채굴자들, 개발자들에게 이 수수료 수익의 일부분을 이제 고상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생태계에 기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트와이즈가 좀 더 선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해보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앞서 보여드린 거랑 똑같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여드린 이거는 이제 코인텔레그래프에서 보도를 한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많이 ETF 펀드플로우로 참고를 하시는 호들 15캐피탈 이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BTC를 갖게 된 미국 현물 ETF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들이 같은 기간 동안 그동안 채굴됐던 그 기간에 채굴됐던 양의 8배를 샀다. 맞습니다. 미친듯이 사고 있다라는 뜻인데 그 기간이 언제냐면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6월 3일? 준 3일에서 7일까지 이제 6월 3일부터 7일 사이에 이 기간 동안 이제 비트코인 ETF 미국 것들이 산 수량이 채굴된 양의 8배를 넘었다. 굉장히 오바스럽지 않습니까? 미친듯이 산 기간이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이제 경쟁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ETF를 갖고 있는 자산운용사들이 이제 투자자들의 의견이 됐든 자신들이 보유하고 싶어서 사는 것이든 어찌 됐든 간에 포트폴리오에 우리가 들어간 모습들을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한 양을 지금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때려 사고 있다. 이런 표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격적인 면을 상당히 바탕을 좀 유지했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래서인지 자 보세요. 미국 증시는 올라가고 여러 가지 지표적으로 변동성이 있습니다만 근데 딱히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가지도 않고 계속 7만 달러 초반이었다가 오늘 새벽에도 7만 달러 초반이었다가 6만 9천이었다가 지금은 좀 빠졌습니다만 그 한 천 달러 원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다 사고 있어. ETF도 사고 있대. 그리고 또 지금 잠깐 보자면 이거 이제 저희 PD가 이거 꼭 봐야 된다고 해서 보여드린 건데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거래소의 보유량 차트예요. 이게 이제 2021년 중반부터 나와 있는 그래프인데 파란색이 보유량입니다. 지금 보시면 사상 최저치 수준이란 말이에요. 거래소가 갖고 있지 않다는 거는 이제 팔려는 물량이 반대로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 들고 있다는 얘기죠. 다 들고 ETF도 사고 있는데 비트코인이라든지 암호화폐 시장은 지금 올라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뭔가 트리거가 되면 상당히 뛰어올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이고 이 차트도 비슷합니다. 제가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코인마켓 갭의 그 그래프 중에 하나인데 시가총액은 역시 사상 최고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유입이 됐다. 그런데 거래량 보십시오. 거래량은 시가총액에 비해서 거래량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죠. 한참 바닥이 있네요. 그러니까 시장의 액티비티가 많이 좀 줄어든 상황이고 역시나 들고 있고 움직이지 않는다. 사고팔고 사팔 사팔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줄은 상황이고 팔짱 끼고 보고 있다라는 걸로 볼 수 있는데 옆에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을 보셔도 됩니다. 스테이블코인이 많아진다는 거는 그러니까 대기자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야 KRW 원화 입금 통장으로 해서 원화로 사잖아요. 그런데 해외 거래에서 다 해보셨겠지만 다 USDT로 많이 사죠. 어떤 것은 카드 결제도 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테더, USDC, 써클 이런 걸 가져다가 놓고 그 패러에 맞는 걸 사잖아요. 그러면 법정화폐 기반,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시가총액이 높아졌다는 거는 거기에 대한 매수세, 스테이블코인을 많이 들고 있다는 거는 뭔가를 사려고 USDT를 갖고 있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아직 코인을 바꾸지 않은 거예요. 사지 않은 거죠. 달러를 많이 들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대기자금 명목으로 많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시가총액은 올라갔으나 시장의 약간 액티비티는 좀 줄어있다. 이런 식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후리를 하는 편이고요. 앞에 보여드렸던 60이라는 탐욕 피어 지수도 좀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보인다. 그래서 뭔가 트리거가 나오게 되면 이거 빵 튀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저희 장도선 기자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신 거예요. 대규모 가격 변동 도래가 올 수 있다라는 거죠. 누구를 이제 쿼테이션을 하셨냐면 이제 맥스라는 트레이더의 이야기를 하는데 무려 좁은 범위에서 87일간 다지기만 하고 있다. 만을 다지기만 계속 하고 있다. 87일이면 두 달이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지금 6만 달러 후반대 비트코인 기준으로 7만 달러 초반대를 왔다 갔다 하는 게 딱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1억이라는 한글로 수치를 본 게 제 기억에 4월 극초반이었나 맞아요. 좀 추울 때 그러면 지금 두 달 된 게 맞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다지기를 하고 있고 비트코인 역사상 최장의 다지기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이 내용상. 그래서 다지기를 한 다음에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마늘 다지기를 계속하면 마늘이 메워진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지기를 한 뒤에 가격이 급등할 수 있고 다지기 기간이 길수록 브레이크아웃이 이루어졌을 때 비트코인은 훨씬 움직인다. 그래서 다지기 국면을 벗어났을 경우에 8만 5천 달러를 오르고 이어서 11만 달러까지 한 번에 진출 가능하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여러분 이게 저희 송승제널리스트가 8만 2천에서 3천 달러를 아주 보수적으로 올 연말에 전망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전망치도 11만에서 12만 달러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비슷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다지기 상황이고 시장의 상황이 팔짱을 끼고 있는 관망세고 지금이 기회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 일단은 이런 시장의 관망세적인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저희 블록미디어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를 보시면 애플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AI 관련된 것도 저희가 보고 있고 헤드라인에는 수의 기사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수의 기사는 저희가 말로 설명해 드리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게 업비트의 계좌로 이동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한번 읽어보시고 수의 투자와 관련해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나와 있는 거 이게 환경 블루밍 비트가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서 제가 가져왔는데 이번 주 여러 가지 지수가 또 미친 듯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뭐 이따 설명을 또 해드릴 텐데 CPI 나오고요. FOMC회에 있어서 금리 결정하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또 나오고요. 그다음에 통화정책 보고서 나오고요. 뉴욕 연인총재 연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레드북 나오고요. 아무튼 이번 주도 정말 쉬어갈 수 없는 주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희는 다룰 게 많아질 것 같아요. 네. 뭐 전해드릴 게 많긴 한데 점점 증권 방송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크립토에 포커스를 좀 두겠습니다. 자 이거 내용은 이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금리 전망이에요. 이번 금리 오늘 밤에 시작하는 FOMC는 99% 이상 동결이고요. 그냥 간다. 그리고 다음 달 31일에 있는 FOMC회의 차기 회의는 어떻게 된다? 아이고 눌러주십시오. 그나마 조금 이제 0.25%포인트 그러니까 25 베이시스 포인트 내릴 것이다 라는 전망이 한 7% 올랐습니다. 8.8% 그래도 여기 동결된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럼 중요한 건 하반기라고 보는 9월이죠. 9월은 이제 많이 줄어서 0.25%포인트 25BP가 내릴 것이라고 전망하는 측면이 46%까지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쯤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것도 보시면 모르겠는 게 불과 저번 주만 해도 51.3% 전망이었어요. 지금 46.7%로 찍혀있는 이 수치가 그러니까 이것도 한 5% 지금 내려간 거기 때문에 매크로 지표 즉 그 FOMC회의에서 나오는 이런 연설이라든지 이야기들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을 좀 해보셔야 된다라고 해서 크립토로 시작해서 결국에는 매크로로 끊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흰동님께서 시간 요일 되시면 쓰레스홀드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다. 우뚜리님이 리플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데 에스크로 해제 후에 남은 거 다시 락업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달라. 요거 리플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저희가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조금만 덕님인 비쇼 코인 하루 남았다. 강하게 매수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나누시는 투자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강조해서 언급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요렇게 하고요. 자 제 파트는 이제 끝났으니까 이현재 아나운서가 오늘 1시간 반 넘게 열심히 자료 조사를 했으니까 바로 딱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저희가 지금 아까 비트코인 가격이 빠진 얘기랑 금리 인하 전망 이런 거 얘기해 주셨는데 그 원인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제 비농업 일자리 수치가 이제 발표가 되면서 지난달에 비해 27만 2천 개라는 일자리가 늘어났습니다. 이게 원래 다우존스가 집계한 그 전망치가요. 19만 명이었는데 19만 명을 전망했는데 거의 8만 개 이상이 늘어난 거죠. 어휴 많이 늘었다. 네 그러니까 고용시장이 좋구나 상황이 이런 점 이런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렇다면 금리 인하는 하지 않겠구나 라고까지 이어진 거거든요. 제가 잠깐 첨언을 하자면 이 논팜 그러니까 비농업 부문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농업 일자리라는 것은 이제 섹터별로 나누기가 굉장히 어렵고 산업별로 다른 데 서비스업 뭐 제조업 이렇게 나눌 수 있으니까 논팜을 하는 건데 이게 이렇게 나와버리면 금리 인하 안 해도 되겠는데 금리 인하를 하는 이유가 경기 침체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지난주에도 사실 이렇게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지 이런 고용지표들이 견주하게 나오면서 조금 우려가 나왔는데 그건 계속 이어지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또다시 이제 미국의 CPI 물가 지수도 나올 예정이고요. 그런데 이 물가 지수도 예상밖에 보시면 잘 나올 것 같다. 예상밖 이렇게 또 나왔어요. 그래서 잘 나올 것 같아서 고용지수도 예상보다 훨씬 잘 나왔고 CPI도 잘 나올 것 같아서 금리 인하 전면 수정 이게 기사 제목이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금리 인하는 아마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이번 주가 아까 말씀드린 FOMC 회의도 있고요. 또 소비자 물가 지수 CPI 발표도 있고요. 생산자 물가 지수 PPI 발표도 있고요. 또 기준금리도 결정이 될 건데 이번 금리는 아무래도 동결시킬 것 같다라는 게 좀 확정적인 전망입니다. 뭐 페드워치 아까 보여드렸지만 99.4%? 99.6% 이러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동결이 안 되면 말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이렇게 동결이 되면 크리프토 시장에는 사실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동결이 되는 것보다 아까 이제 논팜 나오는 것처럼 과연 거기서 나온 멘트가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FOMC를 한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발언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하는 FOMC 회의가 이제 따로 준비가 돼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금요일에 제가 지금 스케줄을 보니까 금요일 날 제니 앨런 미국 재무장관의 연설이 있습니다. 아주 빅위크예요 이번 주. 네. 그래서 은근히 빅위크. 대놓고인가? 대놓고죠. 그래서 지금 13일 목요일 날 FED FOMC 회의가 끝나고 나서 이제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제니 앨런 재무장관의 연설이 있다는 거는 하반기를 사실 가르는 어쩔 수 없는 6월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좀 크립토 시장 얘기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코인게이프의 기사에 따르면요. 미국의 상품거래,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보고서에서 보면은 이 공매도가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공매도가 급증을 하면은 이게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 가상화폐 시장의 특성상 숏스퀴즈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 숏스퀴즈라는 건 투자자들이 손실을 좀 줄이기 위해서 다시 그 주식을 되사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를 말하는데요. 지금 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숏포지션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들이 손실을 커버하기 위해서 만약에 매수에 나선다면 이게 또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될 거다라는 기사였고요. 뭐 쉬운 말로 이제 청산 안 당하려고 계속해서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공매도가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트위터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이 숏이라는 댐이 무너지면 이렇게 밀려 들어올 거다 이런 게시글이 있었고요. 화면에 지금 빨간색 종목 추천 아닙니다 가려져 있는 건 10만 달러예요. 그게 표현인데 이 댐이 무너지면 바로 10만 달러로 간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이 소식은 아까 선배가 전해주신 그 비트코인 채굴 물량의 8배에 달하는 ETF의 물량이 들어왔다라는 기사였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에도 20억 달러가 유입됐고 이더리움에도 기관 투자자 매수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ETF뿐만 아니라 ETP 그 모든 상품에 대한 유입세가 어마무시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코인쉐어스의 보고서에 봐도 지난 한 주 동안 유입액이 20억 달러가 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ETF, ETP에 대한 유입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저희가 굉장히 오랜 시간 다지기를 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거랑 좀 비슷한 소식인데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의 변동성이 하위 6% 가장 낮은 쪽에 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완 비트코인의 최고 투자 책임자 라파자구리가 분석한 건데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의 변동성이 하위 6%대 변동성이 크지 않게 다지고 있는, 횡보하고 있는 그 기간이라는 얘기고요. 진짜 작긴 작네요. 네. 6%대면은 진짜 저렴한 시간. 6%면은 왔다 갔다 해서 10%가 안 된다는 얘기인데. 네. 그런데 이게 과거의 패턴하고 비교를 하면요. 이 변동성이 적은 시기가 끝나면 가격이 30일 동안은 평균 수익률이 20.95% 얻을 수 있는 만큼 상승을 했고요. 시기가 지난 후에? 네. 시기가 지난 후 30일 동안, 한 달 동안은 평균적으로 20% 넘게 가격이 올랐고요. 최대로는 218%까지도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기준으로 보면요. 솔직히 이 수치가 조금 말이 안 되거든요. 말이 안 되는데? 1년 기준으로는요. 820%가 올랐대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작은, 적은 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1년 기준 평균 820%라고요? 네.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8배? 완전 초기 때부터 아마 보신 게 아닐까. 그게 아니고서는 820%는 좀 말이 안 되는 수치이긴 한데. 원문을 조금 더 예를 들어 리포트가 있으면 기사 말고 좀 뜯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많이 오른다. 그 정도로 해석되는데 중요한 건 그래서 변동성 적은 기간이 언제 끝나나요? 그런 말은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따 한 번 애널리스트 모시고 언제쯤 끝나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차트는 어떤 모양을 하고 있고 아마도 이제 구간별로 분석할 수 있는 툴이 있을 테니까 이따가 한 번 송승진 애널리스트랑 볼게요.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더리움 현물 ETF 소식은 감감부 소식입니다. 아무 말이 없어요. 이게 발행사들은 S1에 대한 피드백을 한 6월 7일에는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 소식이 없고요. 또 저희가 지난주 전해드린 CNBC에 게리겐슬러 의장이 나와서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때 의장이 S1 승인은 시간이 좀 걸릴 거다라고 말을 하긴 했거든요. 테이크 썸 타임이라고 그랬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얼마나 오래 걸릴지 그래서 확실하지 않고요. 앞으로 최소 두 차례의 초안 제출은 더 거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우리 에릭 발추나스 성님께서 앞서서 이제 7월 4일 미국 정부 민주당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은 자기들이 해야 되고 노렸던 그런 목표를 달성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우리가 해줄 거 해줬어라는 명분을 쟁취했기 때문에 당장 급하지 않다. 당장 급하게 승인해 2차 승인 S1 승인을 해서 거래 개시를 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만약에 제가 게리겐슬러거나 미국 정부 당국자면 솔직히 대선 앞두고 승인할 것 같아요. 표심을 얻어야 하니까요. 그래야 이제 거기서 총알을 하나 더 쓸 수 있잖아요. 지금 당장 해버리면 기운 다 빼는 거고. 맞아요. 그런 느낌도 좀 듭니다. 중국에서는 아주 좀 재밌는 표현을 하나 했더라고요. 저희가 비트코인을 디지털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더리움을 디지털오일이라고 석유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디지털 석유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중국은행이 세계 최대 대출기관인 중국 공상은행에서 한 표현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비트코인은 수학적 합의 메커니즘이나 발행량의 한정적인 거나 이런 걸 통해서 금과 유사한 성격을 띈다라고 하는데. 공부 많이 했다. 그럼요. 이더리움은 이제 그 생태계 레이어 위에서 어플리케이션도 만들고 플랫폼으로 구동되고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더리움 자체를 그걸 구동할 수 있는 굴러갈 수 있게 하는 에너지 석유에 비교를 한 겁니다. 산업에 쓰이는 에너지로서의 석유를 이더리움에 빗대서 표현한 거다. 네. 말 되네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는 걸 보고 이제 바네크의 디지털 자산 연구 책임자인 매튜 시겔은요. 중국의 기업들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러브콜을 러브레터를 보내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자에 이제 공상은행 소식들이 조금 나오던데 비트코인 관련돼서 이제 개인의 투자와 자산에 대한 평가를 좀 호의적으로 내렸다는 뉴스도 있는데 이게 아직은 팩트체크가 정확히 안 돼서 저희가 전해드리지는 않았거든요. 이런 내용도 있다. 신기하네요. 이더리움이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 그들이 표현하기로는 월드 컴퓨터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에 기반이 되는 컴퓨터가 되겠다. 그것보다는 이제 비트코인을 금에 빗대듯이 디지털 석유 디지털 오일.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약간 오일이 약간 시커멓고 약간 그래서 그렇지 일단 뭐 채굴량도 한정돼 있다 그러는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도 좀 유사한 것 같고. 네. 맞습니다.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관련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가 중국에 대한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원래 중국 저희가 홍콩 etf가 승인되면서 기대했던 게 본토 자금이었잖아요. 본토 자금의 이유. 그거 아니면 성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 네. 그런데 사실 중국 본토는 막고 있잖아요. 거래를. 그런데 이번에 바이비트가 해외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계좌 등록과 신원 확인을 게시를 했습니다. 해외 중국인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 국적인 사람도 어디에 거주를 하든 계정은 등록을 할 수 있거든요. 중국에 거주를 하더라도 계정은 등록할 수 있으나 중국 본토가 거주지라면 거래는 못하고요. 하지만 거주지가 해외인 경우 그 경우는 중국인도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갈라내죠? 몰라요? IP 주소를. 맞는 것 같아요. VPN을. 그럼 중국 분들은 VPN 써서 거래할 수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것도 한번. 그건 나중에 확인해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2020년 기준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인 수가 무려 천만 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천만 명이 그러면 다 비트코인을 살 수 있게 되면 코인에 투자할 수 있게 되면은 이제 거래량이 또 어마무시하게 늘어나고 유입 유동성도 엄청나게 커지겠죠. 네. 그래서 비트코인이 수백 년의 가치 활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 거래소 에브라라는 거래소의 CEO의 발언도 있었거든요. 이제 애초에 비트코인이 생긴 이유가 통화에 대한 화폐에 대한 좀 불신 그런 것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 CEO는 계속해서 나오는 말 중 하나인 비트코인이 화폐가치 활약의 문제의 해결책이 될 거다라고 또 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본질적인 이 내용이죠. 네. 저는 그래서 또 마이클 세일러의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There is no second best. 네. there is no second best. 두 번째 최선은 없다. 네. 비트코인이 짱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서 이제는 또 알트코인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이분이 마이클 반대포프라는 MN 트레이딩 암호화폐 분석가인데요. 본인의 X를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It is the last chance to buy altcoins. 슈퍼칩. 알트코인은 살 마지막 기회다. 슈퍼칩. 슈퍼칩. 짱 싸다. 진짜 싸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altcoin 중심으로 재편을 했고요. 아직 이더리움이 승인이 안 났지만 ETF 상장이 안 됐지만 이달 말이나 7월 초에 상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도 같이 대장과 함께 상승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반대포프 기사를 보실 때 어떤 기사에는 이제 이 양반이 제가 봤을 땐 네덜란드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이제 반대포페라고 써 있는 것도 있고 포페라고 써 있는 것도 있어서 같은 사람이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네. 저분 말로는 이제 알트가 2021년 고점 대비 최소 30%, 최대 80% 이상 하락한 가격대니까 지금 쌀 때 사서 비싸지면 팔아라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이 제일 싸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 일단 추천은 좀 알아서 필터링을 계속 들으시는 게 좋긴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트럼프 대선 후보자의 소식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 나면 다음 타자는 솔라나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요. 캐시우드도 이 얘기를 했거든요. 다음은 아마 솔라나가 되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트럼프 대선 후보자가 당선이 된다면 솔라나를 포함해서 다른 알트코인들도 다 조금 ETF 승인이 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워낙에 암호화폐에 있어서 좀 우호적인 후보자잖아요. 그래서 다른 아까 말씀드린 캐시우드도 그렇고 프랭클린 템플턴도 솔라나를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그 코인쉐어스의 분석에 따르면 다른 해치펀드도 지금 솔라나에 대한 보유량과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솔라나 ETF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뉴스 정리를 또 목요일날 하고요. 이제 뭐 아직은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오후 시간에 이현지 아나운서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코인크립토라이브라는 아마도 요거 뉴스체크 오후장 정리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런칭을 또 생방송으로 할 것 같은데 지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뚜루님께서 많은 발표가 대기하고 있어서 긴장이 됩니다만 이현지 아나운서의 결혼 발표 뭔 소리야 이게 결혼합니까? 저 결혼해요? 알겠습니다. 시장의 악재가 되지 않기를 바라보면서 자 이제 저희가 자리를 교체를 해야 될 텐데요. 송승재 애널리스트 AM 매니지먼트의 송승재 애널리스트와 함께 차트 분석을 해볼 시간인데 사실은 제가 오늘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오늘은 아주 저보다도 깔끔한 진행을 해주시는 이현지 아나운서와 송승재 애널리스트 두 분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유로운 채팅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